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수 내꺼에 부린다는 게 그만 우리 손주가 리더십도 장난이 아니야 아 글쎄 그 친구들 한 4,6명 데리고 말 안 듣는 놈 하나로 혼내줬나 봐 그랬더니 거기 모르더라 합포기 거기서 오랬대 남자애들 다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? 우리 집 강아지 영재인가 봐요 옆집 개는 막막막 이렇게 짓는데 우리 집 개는 빠우와우와우 이렇게 짓네 아주 발음이 동쪽 보름인데 세상에 강아지를 외국에서 들여왔나 봐 자자자자 그만 자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진작 말을 하지 그만 그만 두 분 참 애 있는 데서 뭘 하신 겁니까? 응? 나 아까 생각할 적엔 전번은 우라버니랑 동주언니가 방에서 했거든 야 이거 먹어 더 먹어? 그만하고 가자요 딴 데 가서 알아보면 돼 놔 보라 안 잡았어 야 나도 실수 너한테 뿌린다는 게 뭔 소리야? 아가씨 미쳤어? 내가 왜 남이지 개새끼 사정까지 들어야 되는데? 그러게요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니네 애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? 뭐야? 예예 본사에서 대표님이 스투커한테 당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혹시 아 경호팀이라도 부르자? 어?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? 안 도와주셔도 된다 저는 아무래도 그만 내려가고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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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아! 개새끼 하! 해봐 해요 남자답게 예? 남자답게 빡! 반지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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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! igtzen 해봐! 한글자막 by 한효정